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세종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김두희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온라인 영상 컨텐츠로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이러닝 세계화 공통 모듈 3-1 언플러그드 활동에서 절차적 사고에 따라 컵사키 활동 부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최근 로봇에 대한 소식을 들어본 적 있나요? 로봇 자동화로 사람의 노동력 없이 자동차를 만들거나 로봇이 청소를 하거나 최근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봇 안에는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명령을 내려야 로봇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컵사키 로봇이 되어 명령을 직접 수행하고 로봇에게 내릴 명령도 만들어 보면서 소프트웨어가 가진 특징들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원숭이의 바나나 찾기 활동으로 생각을 열고 컵사키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본 뒤 수업에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원숭이와 바나나가 있습니다. 다음 3개의 명령어로 원숭이가 바나나에 도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 회색 블록은 이동할 수 없고 원숭이가 바나나를 바라보는 상태로 도착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다음과 같이 블록을 놓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원숭이를 명령어에 따라 움직여 보겠습니다. 원숭이가 바나나에 잘 도착했네요. 그럼과 같은 활동으로 컵사키 활동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활동은 2인 1조로 진행합니다. 한 명은 명령어를 작성하고 한 명은 로봇이 되어 그 명령을 실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 명령어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또 어떤 순서로 명령을 내려야 하는지 탐구합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활동지, 필기 도구, 컵 3개에서 얇게 처음 해보거나 수준이 낮으면 3개의 컵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활동지에 각자 원하는 형태로 컵이 쌓인 모양을 그립니다. 두 번째, 명령어를 작성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명령 기호를 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컵 높이 1개만큼 위로 움직이기 컵 높이 1개만큼 아래로 움직이기 컵 너비의 절반만큼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컵 너비의 절반만큼 왼쪽으로 움직이기 컵을 오른쪽으로 90도 회전하기 컵을 왼쪽으로 90도 회전하기 그 자리에 컵 놓기입니다. 그럼 그렸던 그림을 보면서 명령어를 작성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점을 명확히 제시해 주어야 학생들이 혼동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컵을 시작점에 바로 놓겠습니다. 두 번째 컵을 놓아볼까요? 첫 번째 컵 옆에 둘 것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하여 놓습니다. 세 번째 컵은 첫 번째 컵과 두 번째 컵 위에 뒤집어져서 놓여있네요. 그럼 저는 컵을 우선 올린 뒤 컵 너비 절반만큼 움직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90도 회전을 두 번 하면 이렇게 뒤집어진 컵이 올려집니다. 이 컵 쌓기 활동은 활동지와 컵만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활동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컵 쌓기 활동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이 쌓인 컵 그림을 그리고 활동지의 명령어를 적은 뒤 다른 한 명이 명령어를 보고 컵을 썼습니다. 쌓은 컵과 활동지의 그림을 비교해 봅니다. 혹은 선생님이 쌓인 컵을 제시하고 학생들은 명령어를 작성해 봅니다. 선생님이 정답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정답과 맞춰봅니다. 선생님 역할을 다른 학생이 제시하면 학생 간 상호작용을 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컵을 단순하게 쌓는 것부터 복잡하게 쌓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응용할 수 있습니다. 컵 쌓기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절차적 사고를 적용하여 첫 번째, 문제를 발견하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문제를 여러 단계로 작게 쪼갭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기평가를 통해 오류를 점검하고 반영합니다. 컵을 제대로 쌓기 위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명령을 순서대로 작성, 수행해야 하고 명령어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컵이 없다면 컵 모양의 카드를 활용해도 되고 오프닝에서 활용했던 원숭이의 바나나 찾기 활동처럼 미션 활동지를 만들어도 됩니다. 그럼 교재 20쪽에 있는 활동지를 보면서 컵 쌓기 활동을 연습해 볼까요? 이번 강의를 통해 소프트웨어 교육의 기본인 절차적 사고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